지금 아침 6시에 출발했어요. 정읍의 명품비리에 그때 맡겨놓고 지금 한 두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맡겨놓고 왔는데 찾아가라고 연락이 와서요. 지금 정읍 가고 있습니다. 100km 정도 남았던 걸로 나오네요. 아 113km로 나오네요. 113km면 지금 한 1시간. 지금 8시 반에 도착하는 걸로 있네요. 도착시간이. 일을 대고 멀고 그거 할 때는 정말 이렇게 힘들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찾으러 가려고 하니까 그때 맡겨놨을 때는 정말 한치 앞이 안 보이더니 제가 찾으러 갈 때 옆에 같이 동무해주는 우리 선생이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좋아요. 이제 길이 명품비리 주문 받겠습니다. 1km에 만원씩 받겠습니다. 유기농으로 했고요. 5km 이상은 무료 택배 배송하겠습니다. 주문해 주십시오. 이거 빨리 팔고 이제 공부하려고 합니다. 신선생님은 길이밥 먹어보셨어요? 아주 예전에요. 먹어본 기억이 있네요. 30km까지는 시간이 좀 더 많아요. 통통틋이 있는데 길이가 네. 근데 뭐지. 그.. 그..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네. 70km 과속 속도가 아닙니다. 트럭을 운전을 잘 안 하셨을 건데… 트럭 운전 할만 합니까? 네. 괜찮으세요? 네. 뭐. 뭐. 운전해 보니까 편안하네요. 그렇죠. 어쨌든 우리 열심히 가서 길이 좀 더 잘 타고 있어요. 찾아가지고 택배 보내고 쌀까지 하면은 모든 일이 다 끝날 것 같네요 쌀은 쌀도 주문받습니다 쌀은 23일날 출소를 하는데 손실은 한 40% 고요 예상하는 거는 제가 한 한 30가마는 나올 것 같은데 아니 20가마 80킬로짜리 20개 정도 13일이고 이거 말려가지고 하면은 30일이면 끝나겠네요 그리고 길이는 오늘 뭐 가루 가지고 오니까 이제 월요일부터 길이는 주문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흥가가지고 다시 인사드릴게요 거의 이제 정읍시로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뭐 한 15분 정도 가면은 도착할 것 같네요 아이고 더워라 이거를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를 도와주셨잖아요 왜 그렇게 뭐 일 같은 거 안 하시는 분인데 마음이 어떠세요 이거 도와야 되는데 입장이 지금 기분 좋으세요 감사해요 제가 전주 쪽이 아 특별한 인연은 없는데 제가 그 성이 이시거든요 전주 이시에요 제가 그래서 요 전라도가 조상님의 고향이죠 조상님의 고향 조상님의 고향 요통편화를 감지중입니다 기존 경로로 계속 안내 식사를 하고 길이 하고만 이제 딱 마무리하면 음 그 외에는 다 자격을 하니까 오로지 공부만 하면 되는거죠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신선생님 뭐 아무 일도 안 하면서요 그냥 내면의 수행을 명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아무 일도 안하고 네 아무 일도 하지마라고 하는 것은 무슨 요인으로 그러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일을 하게 되면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요 내면으로 향하는 것에 좀 집중하기가 힘들거든요 항상 우리 마음은 외부로 향하고 있거나 바깥으로요 무슨 일이든지 바깥에서 일이 벌어지는데요 우리 마음을 내면으로 의식으로 향하기 향하기 위한 하나의 수행이죠 일도 만들지 말고 고용히 정지만 하라는 거죠 예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곱창하라고 방안에만 있으란 말이 아니고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래도 독점한 일거리를 만들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큰 일들을 만들지 말고 소소한 일 청소하고 그런 거 당연히 해야 되니까 예 빨간불에도 가요 우리는 서요 물을 한잔에 먹겠습니다 네 요거 물이 있어요 예 저도 물 좀 주세요 드시고 물통을 물통을 아 근데 이상하게 요즘은요 음식이 안 땡겨요 그냥 한번 딱 먹잖아 그럼 저녁때 먹고 싶지가 않아 아무것도 몸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음식을 먹지 말라는 사인이 지금 오는 거 같아요 계속 밥 먹지 말라는 사인은 제가 스위스 갔다 오거나 스위스부터 내가 밥 먹었거든요 거기서 빵 조금 먹었고 과일 이런 거 먹었고 갔다 와서부터는 거의 과일식을 했죠 가끔 사람들 만나서 먹을 때 뭐 이렇게 국수같은 거 아버지 먹고 그랬는데 불안한 지는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쌀을 팔아야 되다니 참 말을 일반인들 먹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일반인들 드셔야 되잖아요 저는 과일만 먹으면 되겠더라고요 과일만 신선생님도 과일만 드시면 되겠어요 네 과일 좋아하시죠 무슨 과일 좋아하세요 포도 바나나 망고 그 포도 중에서 큰 포도 있잖아요 뭔 포도에요 거봉 포도라는 거봉 큰거 겨울에는 여름에는 나는 귤 좋아해요 예 귤 근데 그 단식하면서 귤은 좀 신맛이 많잖아요 산이 괜찮은가요 귤 귤도 이렇게 좀 맛있는 귤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네 좀 덜 시고 달콤하면서도요 네 건물을 지었다가 건물을 지었다가 업장도 몇 달 안되서 개업했다가 개업했다가 다시 또 개업했다가 그런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만들고 부수고 만들고 부수고 전라도 쪽 와본 적 있으세요? 예 어떻게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전방에 과속 단지 타개 있습니다 예 예 예전에 전라도 나주에 이렇게 그 폐전 구간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나주요? 나주 배가 있는 곳이 유명하던데 예 뭐 배 떼다가 팔았어요? 그렇진 않거든요 그냥 여행을 이제 그쪽으로 아 그래요? 네 신선생님은 친구가 있으세요? 친구가 한 명이 있거든요 고등학교 다니는데 고등학교 친구요? 네 그 친구 요즘 뭐하고 살아요? 요즘 농협에 근무하는데요 바빠가지고 시간이 내기가 참 힘든다고 하네요 그래요 아 그 친구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오시라고 보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전당에 과속 단지 타개 복잡지 구간입니다 도착했어요 여기를 위에 좀 빠지면 돼요 조용하겠습니다 오 날리 고춧가루 이제 가고 가야죠 이제 길이 주문 받겠습니다 예 어디 예 예 수고하세요 그 길이를 그 처음에 가져간거는 한 2,000%가 넘긴 한 것 같았는데 어쨌든 총 도종을 하니까 490km 밖에 안 나왔어요 490km 근데 이제 그 중간에 종작값하고 그 기계 뭐 기계 쓴 값하고 이리저리 하니까 한 150km 정도가 나갔더라구요 그러니까 1km에 만원 받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뭐예요 왜 이렇게 찬데요 만원 받아요 아 날씨가 너무 이제 아동으로 가고 있어요 중간에 칼국수 한 그릇 먹었습니다 빨리 끝났어요 생각보다 그분들이 미리 겉컵치를 뺏겨놓고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이 농사는 여기 여기서도 길이 농사 지어도 도종 못해준대요 갖고 오지 말아요 그래서 길이는 못 심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길이 농사 처음이자 마지막 농사가 됐습니다 다음 날 되면 잼 신나 pol신 물 물 물 물 물 물 한 번 옮겨 보세요. 네. 네. 몇 개지?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두 개. 여덟을 가득 안으로 가득히는. 여덟이 가득히는. 여덟이 가득히는. 잠시 기다려주세요. 가만 보니까 이게 옮겨요. 견과류같아요. 견과류 보낸거같아. 뒤쪽으로 하면 될거에요. 아이고 더워라. 몇개지? 24개. 20kg짜리 24개. 490kg. 내가 처음에 이렇게 해서 했을때는 한 2000kg, 3000kg 되는거 같지만 3분의 1밖에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 있잖아요. 전화가 오셨더라구요. 생제식하고 견과류 하실거냐고. 그러면서 견과류 공양시키겠다고 그러시더니 바로 보내셨어요. 아 덥다. 뭔가 많이 보내셨는데? 피칸. 피칸. 아몬드. 호두. 잡. 견과류 너무 많이 보내셨는데? 해바라기. 영양값 그냥. 이것만 있어도 되겠는데요. 안동약이 뭐지? 이것도 아몬드인가? 이것도 아몬드. 해바라기. 해바라기. 견포도. 견포도. 이렇게 많이 보내셨네요. 정말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견과류 많이 보내셨어요. 견과류 많이 보내셨어요. 펜택시 갈 때 견과류는 먹어도 되잖아요. 네. 골고루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골고루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골고루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견과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연장보관해야 되나요? 이런거는. 선선한데 보관되나요? 네.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문 받겠습니다. 주문해 주십시오. 신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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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